그러니까 제가 이제 밤옵소에서 했던 거 각세리타랑 한번 인사 한번 드릴게 여러분들도 한번 배워놔요 참 좋아 여러분들 기본적인 각세리타랑 다 알아 얼씨구씨구 들어간다 철씨구씨구 이건 알죠? 그쵸? 그럼 이렇게 반을 나눠봐 이렇게 반을 딱 나눴고 여기는 이제 뭐냐면 쪼깐내파 뭔 파? 쪼깐내파 여기는 빠가사리파 뭔 파? 빠가사리파 그러면 쪼깐내파가 얼씨구씨구 들어간다 그러면 여기는 절씨구씨구 들어간다 작년에 왔던 각세리가 죽지도 않고 또 한번 해봐요 재밌단게 여기 먼 파? 쪼깐내파 여기는 먼 파? 빠가사리파 그래 내가 이제 시작하면 여기는 얼씨구 그러면 주거니 박거니 주거니 박거니 한번 갑시다 그래 근데 박수는 치고 말로 노래는 부르고 자 박수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넷 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둘 셋 넷 시작 얼씨구씨구 들어간다 얼씨구씨구 들어간다 작년에 왔던 각세리 죽지도 않고 또 왔네 얼씨구씨구 들어간다 얼씨구씨구 들어간다 야 잘한다 잘해 음 각세리 자격 있네 구경할 자격이 있다 그러면 이제 밤업소에서 했던거는 여러분들이 박수 한번 쳐봐 자 리듬빡 4번에 왜냐면 음악이 없은게 생음악이니 그래야 리듬빡이 딱 맞죠 그죠잉? 자 시작 하나 둘 셋 넷 둘 둘 셋 넷 아가씨 꺼보니 기분 좋네 아주머니 꺼보니 반갑소 사장님 꺼보니 겁나요 짓는께 꺼보니 무섭소 할메꺼 봄께 싱겁소 비 맞은 장맛도 싱겁소 할아버지 꺼보니 글렀소 물코가 터진 눈도 글렀소 얼씨구씨구 들어간다 아아아아